후견인으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21년 성년 후견인으로 보호 중인 중증지적장애인에게 2억 9천만 원짜리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법원은 같은 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물려받은 땅에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